브로클린 오 약간 바듬이 약간 브로클린 옆에, 옆에 기기, 기기 멤버 좀 또 만났네 어 이번엔 다른 팀이다 아 쉽지 않은데 느낌 괜찮아 니들이 쉽게 만들어줄거야 난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누나 애플어줄거지? 몰라 인마 나 지금 나 센터범 확인 나 잠시만 나 센터범 어디 보실거에요? 에이 볼게 에이 누나가 볼거였다 아니 에이 볼란 봐 나 B가면 돼 볼거야? 확인 하나만 더 볼거야 4번쪽 줄게요 에이 유탄한데 어 에이 달린다 에이 달린다 간절해요 간다 1스나 1스나 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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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봐 센터방 센터쪽 나이스 2끄 클리어 나가볼게 라스트 라스트 아니야 2번 클리어 2번 클리어 삐간다 삐간다 1스나고 네 피 얼마 나이스 4짤 4짤 라스트 3 3 3 3 나이스 얘네들 버리고 그냥 갔나보지 뭐 나 지금 피 때문에 쟤네들은 1대1 밀릴 수도 있거든 어 하긴 꼬르마개 봐 그냥 나 센터 한번 찌르고 에이감 나 다시한번만 찌러봄 으흠 셀포가 안날라오지 어 안날라왔어 4병 나가줄게 센터 없고 확인 1스나 1스나 어 뺐어 뺐어 라이플도 있었어 1스나에다가 이거 4번 라이프 조심해봐 오케이 자 둘 나갔어요 안전하게 가자 라이프다운 스납 지금 1끝에 있더네 적 페이스 감각으로 4분만 볼게요 어 하긴 이거 기억자 패스 모르는 위치다 꼬지 르망이 오버해 나 순간이네 기억자 패스 봐줘야된다 클리어 나가줄게 7번 계속 안보이 같이 나가 한 번 나가볼까 1번 클리어 1번 클리어 1번 클리어 1번 클리어 내가 클리어 2번 2번도 안보여 2번도 안보여 나왔어 나왔어 1끝 나이스 라스트 몰라 나이스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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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삼 적삼 나이스 나이스 어 나 저걸 못잡나 사람새끼인가 아 또 머네 나갈 수 없겠네 세인 한번만 더 찌르고 이번판 나가면 안된다 얘네 전신방장 할거야 얘네 빠른거 조심해 이번엔 빠를거 같거든 아니 근데 나가도 됨 솔직히 아니 근데 왠에 위사이 있던거는 아니 차 수나 다운이야 7.5 하나 7.5 하나 1번만 유타 안맞았고 어 수나 다운이야 수나 어 얘네 2수나 아 누나 그럼 A 어 하긴 내가 A 볼게 철다리 하나 탔어요 저기 아 철다리 하나에 7수나 레이킹 아 다운받은 게 아니지 아냐아냐 잠깐 온거야 네 철다리 탔다길래 연마 있고 연마 1끝 클리어 확인 온다 B역자 4 남아줘야돼 B야 B 우리 사방 먹었다 기역자 하나 사방 먹었으니까 기역자 신경쓰지마 기역자 2 철다리 철다리 기역자 기역자 라스트 철다리 쪽 조심해봐 나 센터 보러감 어디서 M사공 소리 들렸는데 나 좀 가 M사공 내가 하나 탔는데 철다리 낚시 조심해봐 철다리 낚시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ators 아 완전하게 봐도 돼 여기서부터 확인하고 사방 위주로 좀 예 4 병 나이스 그리고 성현이 있던 자리 거기 7.5에서 난간 올라서면 보이는 거 알지? 네 A 한번 찔러 A 한번 찌른다고 뒤에서 유탄만 넣어줘도 돼 관통당한다 없어? 안 보여 이 끝 안 보였었어, 체킹 안 됐어 나 그냥 뺄게 A 볼게 빠르다 빠르다 비 땡겨줘야 돼 창 조심해 창 창 창 창 입구 쪽 아 이거야 90도랑 캐비닛 나이스 라스트 브리핑 안 돼 아까 4 아니면 내각 조심 아니야 안에서 안전하게 봐봐 아니다 아까 소리 들은 거 같거든 확인 누나 위치가 안 좋아 내가 너를 살려볼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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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까 4 아니면 내각 쪽으로 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응 일단 알겠어 초간에 7점은 무조건 친하 확인 근데 얘네 투순항인 거 같던데 다시 한번 나갔다 올래? 투순하면 방어 다 따고 가자 응 응 작업이 안 돼 얘네 응 러쉬가 안 돼 얘네 근데 뭐 공격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거라서 나 A 한번 더 찌르 좀 기다릴게 안 나가고 처음에 나갔다가 두 명 자르고 들어오는데 라이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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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아 이스나 이스나 확인 내가 혼자 혼자 말해 센터 하면 봐주고 둘 다 B 봐야돼 아 왜 또 와 왜 나오지마 지금 센터 보잖아 A 쓰는 하나 엄마가 센터 몰래요 그냥 코티니가 보고 있어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센터 아 내가 기억자랑 아 내가 기억자랑 다 보면 몰라 이거 어그로야 어그로 c 5반쪽에서 센터만 봐줘도 상관없다 나는 센터에 초에 안 나가서 응 알았어 알았어 기억자 봐주고 있어? 그니까 나 저거 때문에 그거때문에 내가 방금 나갔던건데 그거때문에 내가 방금 나갔던건데 일단 따워 라이프 하나 더 있었어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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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일단 4 하나 4 하나 아 오케이 4 하나 ㅈ 됐다 4번 나이스 아이구야 이게 했네 어디로 1번 하나 더 1번 하나 4번 하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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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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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 라스트 반샷 1번 라스트 전진중 개피거든 긁어 그냥 긁어 아니 왜이렇게 쫄지마 아니 아니 자꾸 때릴라고 하는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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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뭘 가지 말고 가라고 붙으라고 같이 아니아니 긁어버렸으면 됐으면 왼쪽에 붙어있어 오는거였어서 개피였어 완전 안대만 맞아도 뒤지는 피 헤드 맞으면 뵐 수가 없었던거에요 헤드 맞으면 뵐 수가 없었던거에요 거리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거리 제외에 너무 안믿는거 아니야 코티니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디멀 버렸어 에이폭 하나 확인 2번 2번 뭐야 이게 왜 맞아 에이하나 전진 들어온지 원진데 아이씨 그리고 나 폭발했다 기격자 봐줘 예 가봐 조심 들어온다 다야 엄마 들어 온거 몰라 센터에 엄마 에이쿠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에이쿠 확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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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이 하나 기격자에 엄마 코티 개피 삐살대 센터 하나 기격자 몰라 이거 어 뭐야 에이하나 들어온다 90도 여기까지 내가 샤도바를 했어 아 그럴 수 있어 샤도바이 뭐 낫을 수 있어 까비 까비 일라 더 막아봅시다 일라 맞고 일라 맞고 넘어가자 적산 반폭 에이하당 나이스 하나도 다 나이스 4창 앞에 하나 7 7,3,7 십다운 에이 10호 에이 10호 에이 10호 4 하나 4 하나 확인 4로 가는 중 철다리 아래 적산 아이고 4번 개피 4번 하나 4번 하나 4창 앞에 4창 1패 4창 1패 잡아 브리핑 2차 됐다 그러면 오케이 10호 2번이다 4 4네 아 개피 아니 10호 여깄다 아니 10호 여깄다 아니 10호 여깄다 아니 10호 아 난 싸우다 둘 다 공간은 어디 빨간머리 삐살때 나가서 4벽 4벽 쌓이 아 이렇게 못 아이씨 안나온지 너 안나올거지 나오네 시바 아니 10호 여깄다구 10호가 A에 있다고 아니 A가 있다고 근데 왜 나가서 굳이 거기서 싸우는건데 여기서 그냥 라인 자뻐놓으면 우리가 이기는건데 우리 4대2였어 아니 나 4번 말했어 난 뺄 수가 없었어요 나 갈라 난 이미 갇혔어 아 버리면 되지 그냥 아니 설때 갇혔다니깐 그니까 너는 버덜 버리고 나머지는 와도 됐다고 버려 이 시바 내가 나갈라고 할때는 미쳤다고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A 둘 A 둘 아이씨 실각하나 나 필 나 그냥 A A 왔다 하나 더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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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A 이거 설때하나 A 하나야 설때하나 B 둘 B 둘 A 둘이야 A와 아니 아니 지금 다 A로 갔어 2번쪽 하나 어그로 다 끌렸어 그냥 자리잡아 4번방 한명 저서의 중 4번방 조심해 4번방 적배 두명이다 연막 다있다 연막 다있다 4번 하나 올거야 아니네 7번으로 왔네 시바 7번쪽 하나 아 미친 둘 들어왔다 하나 더 하나 더 들어왔어 하나 더 들어왔어 설때 쪽 설때 캐비닛 잡아야돼 아 아 이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샷으로 못잡아 다들 정신 안 차리냐 시바 아이씨 A 다 왔는데 그걸 못 이겨 라인 다 먹었는데 아 진짜 간장하겠다 우리 몸이 멈췄어 너무 어려웠어 내가 많이 늦었어 내가 많이 늦었어 탁, 릴로 마치 다 응 응 아까 음악에 나왔었다 라이플 네 없어 실감 안 보였어 선배 유타서 안 맞습니다 이거 A 힘 주는 거 같지 아 맞어 조심해 설 때 쪽으로 쓰나갔어 사겨 사겨 위에 있어 B 있구나 B창에서 쐈고 방금 설 때 둘인 거 같은데 어 라플하고 쓰나하고 입고 B창 하나 B창 반 유탄 유탄 설 때 내 앞에 붙어있다 설 때 설 때 둘이야 4번 싸운다 하나 더 이거 들어가야돼 나이스 이거 도대체 fenog 기억좌 먹음 기억좌 먹음 와있어 나 뒤 추옹 너 차단해 확인 컷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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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르바이가 최고야. 얼씨오일쑤. 됐냐? 오지? 어떻게 받아 르바이가 됐지? 오지마. 나 죽었어. 실각 두리였어. A 나왔다. 아니다 다시 들어갔다. 확인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라인 접고 기다려. 스나라플이었어 스나라플. 확인. 드라이. 4번 하나. 까비. 스나라플. 다시 나왔어. 근데 피가 얼마 없어. 근데 이거 휴보를 봐야 될텐데. 내가 틀렸어. 아 내가 틀렸다 다시 뺏고. 매력돈다. 이거 나오는거 짜야돼. 나왔다 센터하나.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야 이거 망했어. 아니 일단 나는거 째먹어야 돼. 잘라먹어볼게 천천히. 외벽 외벽. 외벽 외벽. 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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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벼 하나. 수나 빠졌다. 다 앞에. 있다. 나이스. 어 그 수나. 다방. 나이스. 나이스. 뒤치기 뒤치기. 까비. 까비. 야 왼만하면 외내벽은 버리지마. 버리면 애들 나온. 에이 갈거 아니면은. 거기는 먹어놔야돼. 타야돼 이거. 타야돼. 돼서야. 가자. 티패스터 한번 하셔? 확인. 나 7번가. 7번 챙겨. 나 바로 입구에 연마가고 들어갈거에요. 2자리까지. 그렇세용. 안전하게 Warum. 이제 옆구마 commenting toilets. 그리고 아직 둘이 자란 건 도움보기. 게금니Park이68. しました. 금방ità 50cmments. it at aYomid. 응. 시港까지. sampai έ lattice. 사용 세븐을. Runal 블zym스. 너도. 아니 난 안 보여. 안 보였어. 그냥 긁어. 봐봐봐봐. 위치 대략적으로 다 뻔하잖아. A, B는. 있는 데가 다 뻔해서. 잠깐 천천히 가시죠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이거. 슬라슬라? 슈퍼 챙겨. 사방 하나. 티가 안 보였어. 슬라슬라. B 있고 슬라. 썰 때. 확인. 됐다 5번으로. 5번으로 빼. 4 안에 아직 있음? 있을 거야 조심해봐. 있는 거 조심해. 몰라 몰라 몰라. 센트 염막 까놨어. 없다 없다. 비창 슬라. 비창 슬라. 이거 팩. A, 라이플 하나. 센터가 순환하는 얘기 아니야? 센터는 순환하는 얘기 아니야? 라이프다운 나이스 오만에 둘! 기억차이 둘! 기억차이 둘 센터 우리 센터 먹었어 우리 내가 4에서 어그로 좀 돌려 나 돌림 나 돌림 센터 니가 어그로 좀 끌어줘야 돼 코티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 A 갈거다 코티나 코티나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A 하나 있잖아 코티나 A 하나 있어 센터 3번 앞에 라이프 갭이 하나 있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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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에 붙였음 나 저기 없음 연막 없음 1번 봐요 자 나 잠깐 적배 안봐요 잠깐 우리 1번 몰라 1번 보고있는거 아니야? 르망인가? 다시 적배 나 3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아 저 5번에 나온거 없다 지금 나 그냥 대놓고 보고있어 내가 3번만 봐 돌아서 올거 같애 우리 베이스까지 도운거수도 있어 천천히 그거 나 뒤잡을게 사운드 주고 뒤잡을게 시간은 안 에바야 개피 설대로 갔다 왼쪽 바로 있어 박스 뒤 숨어있어 나이스 에바야 방금 아 누나 나 이번에 그냥 박스 B 돌린겨 우리 A로 간다고 했잖아 우리는 A를 클리어를 해줘야지 A를 맞춰줘야지 D가 오를 D를 칠 필요가 없어 내가 4에서 5으로 빼 쟤네 나한테 지금 핵선 일부러 계속 묶어두고 우리가 지금 A가 완전히 클리어 안된 상태였잖아 우리 양각으로 그냥 받아쳐먹는거야 그러면은 우리 잘못하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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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코틴이 화났어 뭐라하니깐 바로 샷으로 보여줘 B구야 인마 귀엽자 안보여요 어 뭐야 4번 있잖아 뭐야 스키 귀엽자 귀엽자 에이 실각하나 아직 있었어 4번 클리어? 내가 빠야되는데 이제? 4번 클리어 안하면 B 못들어간다 이거 5반들 캐비는 5둘 와우 4번이 언제 5반들 도망갔냐 나비가 하휴 A 하나 있었는데 아 이 새끼 땜에 하나 쎈 돌았을거 같은데 내가 뒷잡고 있을걸 하나 존나 초계피 있어요 잘 파운드를 했다고 야 이거 초조한데 시발했다고 몰라 이랬는데 잘 알아들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초계피 같은데 여기 남은 네어시 안들어와 나이스 와우 아 이 칼 너무 이쁜거 같애 하하 하 하 하 많이 뜬거 같은데 크루카 부시면은 아 이게 내가 피망 때 진짜 제일 네 네 예 네